주성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설명문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고요. 프로그램 수행과 무관하게 보통 목적, 수행과정,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문장이기도 하고요. 다른 프로그램과 협업을 할 때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성문을 잘 제대로 달아야 되고요. 이 주성문은 컴파일러가 무시하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로 하게 되면 여러 줄을, 여긴 두 줄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성문이 돼서 컴파일러가 이 부분을 다 무시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라고 써놔도 관계없습니다. 문법에 안 맞아도 전혀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이렇게 두 번 하게 되면 이 한 줄 통으로 주석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러한 주석문만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두 개의 주석문이 이렇게 C 언어에서 주석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도 이렇게 두 개의 주석문을 쓰고 많은 언어에서 이렇게 주석문을 달 때는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주석문은 보통 간단한 데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주석문을 달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석이 달려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파일 이름과 작성한 사람, 연습, 작성일은 언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소스를 보는 사람들이 아, 여기 어떤 사람이 언제 뭐하기 위해서 작성한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이게 뭐하는 건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짧은 소스니까 그렇지만 긴 소스면 보통 밤샘하고 만든 소스들을 보면 여러 개의 소스를 만드는데요. 본인도 잘 몰라요. 주석을 달아놓지 않으면 이런 소스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주석을 이렇게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다는 단축키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Visual Studio 많이 쓰는 단축키 중에 정렬, 소스를 예쁘게 정렬할 때 사용하는 게 컨트롤 KF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 써보고요. 주석을 달 때는 커멘트 약자로 컨트롤 KC하고요. 이제 KU, 언두로 하게 되면 주석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줄을 잡아서 컨트롤 KC를 하게 되면요. 매 줄마다 이렇게 슬래시 두 번으로 해서 주석이 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줄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블록을 이렇게 여기까지만 선택했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KC를 하게 되면 여기 여러 줄짜리 주석이 달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소스를 가지고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뭐 일단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소프트웨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단 정렬하는 거 잠깐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소스가 있고 여기에 이런 소스가 있다. 기본적으로 쓰면 얘가 알아서 정렬이 잘 되는데 막 정렬하다 보면 이렇게 좀 틀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렬이 틀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안 예쁘잖아요. 자, 그러면 컨트롤 A 하게 되면 전체 선택하는 건 알고 있죠. 어떤 프로그램에서나 다 동작하는 키고요. 컨트롤 KF를 누르면 이렇게 예쁘게 정렬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두 줄을 전체 잡아서 전체를 잡았습니다. 여기 시작부터 제가 시작부터 두 줄을 전체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컨트롤 KC를 누르면 이렇게 각각의 줄이 주석이 달리고요. KU를 하게 되면 주석이 풀리고 자, 이번에는 전체를 잡지 않고 여기서부터 달아서 블록으로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지금은 이 앞에가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땐 컨트롤 KC를 누르면 이렇게 두 줄짜리 뭐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이런 주석이 달려요. 조금씩 다르니까 하면 되겠고요. 컨트롤 KU 하면 다시 해제가 되겠죠. 단축기 많이 쓰니까 주석 다는 거 컨트롤 KC, KU 블록으로 잡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기 하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주석을 달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제 이니셜을 이렇게 쭉 써서 딱 보더라도 아, 내가 만든 소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이제 주석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 어떤 걸 써놔도 관계가 없겠죠. 이렇게 이제 간단한 소스에다가 과도하게 주석을 달아넣으면 오히려 가독성을 해치긴 하는데요. 이제 초보다들은 되도록 처음에는 많은 주석을 달아서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같이 협업하는 팀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작성을 뭐 좀 꼼꼼하게 주석을 달아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